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강원도가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라 선도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선도적 실행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민족의 혈맥을 복원하고 하늘과 바다의 길을 만들어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또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가고 남북관계발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경원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일자리 8만 6천여 개 창출을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충남도는 30일 도청에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정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은 1,800개, 자활근로는 1,547개 등입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를 찾아 해소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합니다. 전북 순창군은 지난달 발효식품산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발효문화산업투자선도지구 기공식을 갖는 등 미생물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에 미생물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을 담당할 조직이 신설됩니다. 순창군 우회는 30일 미생물산업사업소와 도시재생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신설은 순창군이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꼽은 발효 미생물산업기반 구축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과 산하 도시재생계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순창군은 새로 설치될 행정기구를 통해 미생물 관련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지난 30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인천시청에 마련된 재난상황실은 인천 10개 군, 구와 연계한 통합관제형 상황실로 운영됩니다. 또 인천지역 폐쇄해로 TV 7천대와 연계한 상황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에게 홈페이지나 콜센터, SNS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30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2018 대구도시브랜드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도시브랜드 서포터즈는 대구의 먹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매력과 콘텐츠를 국내외에 알리는 대구 홍보대사입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 유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했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서포터즈 모집에는 총 99명이 신청해 이 중 선정된 53명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될 서포터즈단은 대구의 사진이나 스토리,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일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한국노총 2018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 대회는 2006년 처음 개최됐지만 매년 개최되지 못하는 등 부침을 겪다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또 조합원 및 가족, 비정규직 등 1만 명 규모로 열렸고 10km와 5km 두 가지로 진행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30일 중회의실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 대행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년희망통장사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예산교부 등 사업추진주체로서 임무를 담당하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사업실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또 KEB 하나은행에서는 희망통장 개설과 만기정립금 지급 등의 업무를 분담 추진하게 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산분야의 ICT 육복합 확산 사업에 80억을 지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예비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 경유과 총 35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1차로 5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한 후 자녀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주택가와 아파트 인근 등에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반 차량 170건을 적발하고 324건은 계도 조치했는데요. 단속 결과 차고지 외 밤샘 주차로 적발된 170건의 사업용 차량 중 관내 등록 차량은 5일간 운행 정지 또는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25개 전자치구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는 66개 동이 추가로 찻동으로 전환하고 전체 424개 동 중 96%인 408개 동에서 찻동 서비스를 본격화하는데요. 찻동 시행으로 달라진 서울의 복지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중심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주민이 마을계획의 결정과 실행을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의 실현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 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는데요. 내진율 상승 요인은 내진 대상 공공건출물 3만여 등이 확대됐고요. 이전 조사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됐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철 차질없는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오늘 전북군산세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산시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태풍과 호우 등 여름철 풍수의 재난과 관련해 인명피해 및 차량침수 우려지역 관리 방안, 풍수의 대응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를 고용과 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관으로 정했는데요. 앞으로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의 4만 9천 개수에 대한 집중 가입 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